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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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희한하게 이렇게 희한하게 눈이 드시가 친구랑 오늘은 무슨 샐러드 드실 겁니까? 어휴 새로 난 새순이면 다 맛있어요 지우씨가 운동장에서 똥 싸지 마라 친구야 놀자 아이쉬꺼 꺼지라고 에휴 저 철없는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저런게 내 룸메이트라니 에휴 둘다 오늘 갑니다 풀먹은거 개운해냐? 아이 커피가루를 왜 먹는데 커피가루를 지금 잔디밭에 뿌렸는데 그걸 그렇게 주워 먹겠다고 그렇게 켁켁거리고 있어요 5분 NY 아이쉬꺼 15분 rei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